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혜영입니다. 소리 없이 늘어내니 늘 같은 이슬람이 누가 하니 잊었던 수언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이 돌아올 길이 없는데 이 시간에 해치게 그가 넓고 누군가 올 적시라 백기모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 오천중에 정말 굳은 날씨지만 끝까지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하염없이 흘러내리 인물과 비, 이슬람이 그가 늘 누른 마음으로 잊었던 상처입니다. 멀리 가버린 품에 사랑은 이 약조차 없는데 애가 다하도록 흥부가 음로 흥부를 흥부를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를 해주시는 우리 김미영 감독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글자막 by 한효정